이 날 행사는 안성맞춤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로 안성시 쌀 연구회 임원 및 안성맞춤 쌀단지 회원 등 농업인들과 농협 관계자,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. 이 날 수확한 변은 조생종 품종으로 안성맞춤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품질 검사를 거쳐 안성맞춤 쌀 브랜드로 출하되 추석 전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. 한편 안성맞춤 쌀은 비옥한 토양에서 볏짚 등 각종 유기물을 먹고 자란 쌀로서 단백질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신품종 육성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 15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소비자 만족도 1위 브랜드에 걸맞은 안성맞춤 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.